명심하게 확실히 손을 끊어놓을 수 있는 터여야만 하네 이 사는 곳이 관악산 아래라 이런 집을 제비집터라 하는데 자식을 교육시키기에 딱이란 말이야 여지가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아쉬운대로 이리 한번 해보겠어 영어만 딱 알잖아 요즘 사가에서 영당이라는 명당은 죄다 깨고 있다 제가 불러봤습니다 그래 무슨 타고 알고 싶으셨어 주상전하께서 궁금해하시네 천년 전 왕을 바꿀 땅이라 하여 지금까지 그 기운이 잠들었어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그대가 왕이 되는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라 백명으로 천명을 죽여서라도 맘에 가라 보이자고 막 떠들었네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천자 지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오 자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나 아니 되네요 뭔가 사람은 죽어도 땅은 영원한 바 이제 이 턴은 내가 가져야겠어 내가 가져야겠어 턴은